금융감독원이 대형금융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검사국 설립을 검토합니다. 금감원은 조만간 조직개편을 통해 금감원장 지시사항이나 대형금융사건만을 파헤치는 특별검사국을 만드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입니다. 금감원이 특별검사국 설립을 검토하는 것은 은행과 보험, 카드 등 여러 권역을 아우르는 금융사고가 최근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.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형 사건을 전담하는 특별검사국을 만드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검사국별로 업무가 중복될 우려가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.